또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강북에서 여러분 살아남은 권영세 용산구 사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 권영세 는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자비한 사전투표 조작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권영세의 여러분들 차이칩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이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권영세한테 표를 어마어마하게 도독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당 강태웅이 뜻을 못 이룬 선거가 바로 용산구 선거입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는 1억 퍼센트 뭡니까 더블당 주도의 선관위가 여러분들 시행한 사전투표 특교수 조작 방식이 활용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아직도 부정선거가 없고 공병호가 이런 사기꾼 이라고 주장하는 조갑재는 거의 내가 볼 때는 맛이 가버린 것 아닌 겁니다.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고 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있죠. 이 그래프를 보고도 이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뭐 관 뚜껑 덮을 때까지 뭐 어떻게 제기할 이게 변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제 이런 부정선거는 논의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뭡니까 공병호가 부정선거의 업무를 주장하니까 정신나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갑재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은 겁니다. 젊은 날의 명성이 끝까지 유지가 되려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 정신 나간 거죠. 그게 뭐 사람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 해보면 서울평균감만큼 조작을 했습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용산구 사전투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을 이때는 사용했죠. 35% 훔쳤습니다. 권영세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 그러니까 23344표 가운데 35%인 8170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더블당에게 더해줬기 때문에 플러스 8170표 대량 여러분들 얼마를 여러분들 도덕질했는가 하니까 1만 6천 몇 표 정도를 도덕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보면 더블당의 강태웅이 6만 3천 1표 권영세가 6만 3천 891표니까 890표짜리로 권영세가 살아남은 겁니다. 조작을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아니까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강태웅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40%인데 당일 투표 득표율이 55%입니다.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이게 선거범죄집단인 선관위가 표를 쑤셔너 준 겁니다. 권영세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 사전투표 득표율 40%입니다. 53%를 당일 투표에 받으면 당연히 뭐죠 사전투표도 53%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해온 겁니다. 국민을 완전히 돼지개로 여기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조작값 35%를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하게 되면 4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4번 5번 6번을 보시게 되면 총 득표 수가 강태웅의 5만 4천 831표 권영세가 7만 2천 61표입니다. 차이가 뭔가 하니까 권영세가 만 7천 231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선거범죄집단인 선관위가 권영세가 890표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선관위가 하고 있는 짓거린 겁니다. 만 7천 231표로 권영세가 승리한 선거를 권영세가 890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로 축소 왜곡해서 이런 발표한 것이 선관위가 한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선관위는 선거범죄집단이고 김용민은 선관위의 선거범죄집단의 수개이자 괴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는 왜 그냥 숫자가 이야기하니까 숫자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숫자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이런 상태를 보곤 하니까 강태웅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 사전투표 득표율 41%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권영세의 당일 투표 득표율이 53% 사전투표 득표율 54% 초본의 수가 큰 선거의 경우에 특정후보의 총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일치한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착하게 만족하는 것이 정상투표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러면 권영세가 앞으로 살아남겠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권영세는 실제로 조작하기 이전에 17231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조작값 35%를 사용해가지고 890표 차이로 줄여놨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권영세가 살아남았습니다. 2024년 7월 5일 날에는 총선에서는 7.5%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더라도 권영세가 84표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84표라는 것은 잘못하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경우는 확실히 이름들 떨어지는 것이고 권영세는 뭐 거의 오를지 떨어질지가 모르는 정도의 선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권영세 같은 경우는 제가 선관위 이름들 사전투표 조작팀장 정도가 하게 되면 권영세는 뭐죠 7.5% 정도 이런 부풀리기를 하지 않고 한 8이나 이런 9% 조작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권영세는 7.5% 정도 부풀리게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329만 표를 확보한 가운데서 더 많이 권영세 쪽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태웅이 함께 더 많은 표를 쑤셔 넣어주면 권영세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량분석이라는 것이 수량 분석이라는 게 이렇게 겁난 겁니다. 선거가 끝나기 전에 그냥 그대로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나경원은 사전투표를 7.5% 수준 평균 수준만 여러분들 밀어주게 되면 나경원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권영세는 좀 터프하다 그러면 뭐죠 좀 더 많이 329만 표 가운데 좀 더 많이 여러분 가져다가 권영세 반대편 인 대불당의 강태웅 후보한테 사전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어주면 승부가 결정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패하는 겁니다. 완패.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정도가 되면 법률 세력이 합쳐가지고 200석을 확보할 수 있고 사전투표를 5%만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에서 220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뭐죠 200석을 넘어설 수 있고 7.5%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213석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들 분석할 때 사용한 자금 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지원 씨가 뭐라고 여러분 하고 이탄희가 뭐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사람들 200석 넘어섭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쏭내가 들킨 겁니다. 왜 들켰느냐. 여기까지는 분석하려면 본인들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그냥 가볍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무리하게 여러분들 조작하더라도 그냥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 선관이 속속되어 있는 선거 사기 세력들이 이런 톱 같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이번에 사용했던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그런 수법은 절대 이번에 공개 안 했을 겁니다. 이번에 공개한 것은 이 사람들한테 는 실책입니다. 왜 우리가 다 여러분들 찾아냈기 때문에 찾아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본 게임 2020년 총선에서 어떻게 대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여러분들 밝힌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정도로 밝힌 데 국힘당이 브레이크를 걸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들 브레이크를 걸 수 없으면 그냥 공범입니다. 그냥 사기꾼들입니다. 그냥 도둑놈들인 겁니다. 제야 전문가하고 저는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한 3년 이상 정도 파헤쳤기 때문에 여러분 3년 정도가 되면 3년 정도를 한 사람이 올인을 해가 이런 한 문제를 파고들게 되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노하우 가 축적되기 때문에 여러분 딱 제가 이렇게 판단하자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새로운 사전투표 사기수법을 동원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사기수법의 가운데서 결정판이구나 메가톤급 이런 무기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분명히 2020년 총선과 2027년도 대선에서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포캐스팅을 해보자 전망을 해보자 해보니까 뭡니까 3%만 조작하더라도 더블당 단독으로 200석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개헌 탄핵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에서 이탄 이니 조국이니 이런 애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20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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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가 그냥 여러분 떠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겁니다. 채우려려면 이번에 얼마나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지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숨겨야 될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겁니다.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이란 것은 정말 멋진 방법입니다. 내가 보더라도 있죠. 내가 만일에 더블당 내 여러분들 선거기획단장이라는 걸 맡아서 만일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이근영이 담당했던 것처럼 이 보정값을 조작하는 그런 업무를 실무적으로 여러분들 지휘하는 수단이었으면 이번에 절대 뭐죠 사전투표율 부풀려 가지고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 밀어주는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비밀은 이번에 절대 안 썼습니다. 소탐 대시란 거죠. 이번에 안 썼을 겁니다. 어차피 뭡니까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해보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연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냥 다 드러낸 겁니다. 다 알려진 겁니다.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망할지가 다 알려진 데도 이걸 대통령이 침묵하게 된다면 그냥 공범이라고 보는 게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부정선거의 공범이다. 부정선거 세력과 여러분들 야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어마어마한 탄압을 봤거든요. 이걸 못 보게. 지금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범호 tv를 못 보게 하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채널을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이게 좀 노출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 가지고 흥망칭창으로 만든 겁니다. 이 테이블이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를 사전투표를 부풀리하게 되면 132만 표를 전국에서 도덕질을 할 수 있고 5%를 조작하게 되면 220만 표의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다면 이걸 전부 다 더블당에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7.5%면 329만 표. 좀 무리하면 8% 이렇게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압승하는 겁니다. 압승. 이 국힘당 여러분들 의석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닥 모의하고 같습니다. 닥 모의. 다 알려진 미래입니다. 미지의 미래가 아니고 다 알려진 미래가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국힘당에서 가장 에이스컵에 해당하는 나경훈과 권영세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기 방식을 통해서 아주 대패를 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대단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여러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